금지 인사드리고요. 오늘 콘서트 끝까지 관람해 주시고 맘대로 박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가수협회 중동구 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콘서트로 가수 회원들 가수 회원이라면 가수증이 있는 사람이 가수죠. 그래서 가수들이 방송하는 가수를 배신하게 해서 우리 가수분들 돌아가면서 앞으로 계속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콘서트를 열면서 여기 동군무원 혼자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겨우 연탄이나 싸는걸 모금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회차가 이렇게 하는거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나무를 천원짜리도 높아짜리도 얻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공연은 28일날 28일날 그때는 우리 여자분 가수분이 콘서트를 합니다. 제가 새끼파둑을 수술해가지고 제가 꺾으시는거에요. 지금 다리가 아픈데 오늘 공연도 제가 관심을 했습니다. 좋았나요? 즐거웠어요? 즐거웠으면 박수 한 번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신 가수분들이 아까 먼저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밖에서 또 방송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연에 또 이렇게 멀리 가다 보니까 먼저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끝까지 남아주신 가수분들에게 다시 한 번 박수 한 번 주시고요. 자 우리 가수분 한 번 우리 안중 우리 시민들에게 인사 한 번 올리고 노래의 시작 마무리로 끝나겠습니다. 자 찬란 병렬! 자 마지막으로 여자분들 오늘 공연 모두 같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가수분 다시 하면 다시 한 번 같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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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같이 하세요.